임국, 김원봉 둘이 합작을 해서 경성에서 암살작전을 벌인다 종독부에서 뽑은 최고의 친일파 강인국과 카와구치 우리의 타켓이다 전 어디로 갑니까? 나 뽑아주셔서 고맙으더래 나는 하필 왜 난지 모르겠네 청해지시가 없어서 그런가? 작전은 5분 안에 끝내고 우린 살아서 돌아갈 겁니다 아, 그 죄가 죽인다는 거 아니라는 거니까 이제 와서 그걸 쑤셔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영상 바로 세우기 힌지가 잘못됐어 너무 연이 찍어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어때요? 풍间은 1823